카카오 액면 분할? 이건 못 참지! 네, 카카오가 이제 액면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좀 힘을 내고 있는 카카오였는데 뭐 지금은 살짝 빠졌죠? 지금 카카오 주가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카카오, 카카오, 아 0.93% 야,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 이렇게 빨간불 켜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쵸? 참 뭔가 기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신 카카오 주주분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카카오 액면 분할, 이건 못 참지!에 대해서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카오 주식이 액면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500원짜리가 100원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액면가가 5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로 줄어든다는 거면 내가 한 줄을 들고 있으면 5주로 바뀐다는 뜻이죠. 카카오가 25일 이사회를 열고 유통주식수 확대를 목적으로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 주당가액은 500원에서 100원이 되고 발행 주식수는 8,800만 개가 이제 4억 4천만 개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신규 상장일은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현재 카카오 주가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5분의 1로 줄어들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카카오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4월 15일부터는 5배, 5분의 1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유통주식수도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카카오 주주들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카카오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아침에 일찍 캡쳐를 했을 때 2% 가까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카카오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참 액면 분할이 확실히 단기적으로 호재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카카오 주식이 액면 분할 된다. 제2의 네이버가 된다. 야 이거 좀 민감하거든요. 카카오가 제2의 네이버라니 카카오는 제1의 카카오지 제2의 네이버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액면 분할 관점에서 네이버가 2018년 10월에 한 주를 다섯 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이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처럼 그렇게 수혜를 카카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제2의 네이버라는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네이버가 7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3 그때 당시에 13만 원대로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액면 분할 당시에 주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때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아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흘러갔거든요. 오늘 카카오가 약세장 속에서 선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리포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2018년 7월 27일에 나온 네이버의 액면 분할과 관련된 내용의 리포트였는데요. 네이버가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 500원이던 액면가를 100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카카오와 똑같은 내용이죠. 액면 분할은 근데 기업의 본질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앞서 액면 분할을 실시한 삼성전자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낮아진 주가는 수급 주체의 변화를 초래한다. 삼성전자가 이전에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급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포인트를 수급에다 놨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봤더니 2017년 삼성전자의 개인 매매 비중이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250만 원, 300만 원 이랬기 때문에 한 주 갓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50분의 1로 떨어지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싸졌죠. 액면 분할이 있었던 2018년은 무려 12%포인트 이상 개인 매매 비중이 늘었다 이겁니다. 액면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 직후 개인의 매매 비중은 44%에 달했다.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은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삼성전자의 개인 매매 비중을 요약했는데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던 게 거래 재개됐을 때 44%까지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작년에도 엄청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당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그 애정, 사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인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액면, 그때 당시에 액면 분할 이후에 예도 주가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띄었습니다. 아 네이버도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떨어졌네 그럼 카카오도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 액면 분할의 차이점이라는 리포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도 10월 15일에 나왔던 그런 리포트인데요. 액면 분할 전후에 개인 투자자 점유율 현황 사실 이게 그 전에 7월에 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대로예요. 이때 당시에 24%였고 거래 제응 정지 직전에 16%, 17%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또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읽어봤는데 이때도 강조했던 부분은 액면 분할은 결국 펀더멘털의 변화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우량주고 비싼 주가로 인해서 문턱이 높았는데 하지만 네이버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의 오히려 순매수가 나타났고 개인 투자자의 점유율 변화는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액면 분할 이후에 투자자의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다. 수급 움직임에 조금 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자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수급 주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나든 어쨌든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고 그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칠지 부정적으로 효과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찾아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의 사실 이게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라고 하죠. 명칭이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편하게 부를 때 액면 분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2020년 9월 1일에 나왔던 리포트를 봤고요. 그때 당시에 ETF에서 자산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상상 마감을 했지만 구성 종목의 가격으로 인덱스를 산출하는 다우지수는 애플의 액면 분할로 하락 마감. 어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다우지수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가격으로 인덱스를 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 당시에 5분의 1이었나요? 4분의 1이었나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DIA라는 다우지수 추종 ETF에서 자산 유출이 발생했다. 어 그러면은 당시에도 이거 좀 안 좋은 일이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준비된 표를 보니까 DIA는 확실히 유출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펀드 ETF의 자금 유출이 어마어마했는데 이것도 어디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QQQ와 같은 나스닥 대형주에 유입이 됐었고 대형 성장주에도 이렇게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뭐 그 서학개미분들이 또 QQQ 같은 거 많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오히려 호재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애플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됐었나 이게 그 키움증권 HTS로 본 건데 주식 분할이 되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 초기에 조금 오르더니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체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애플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테슬라는 어땠을까?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초기에는. 일단 그 주식 분할 효과를 조금 봤다가 그 이후에 다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아래쪽을 향했다가 그 이후에는 결국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테슬라의 어떤 꿈에 대한 기대, 성장에 대한 기대로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그때 당시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방향성이 아래쪽을 띄었지만 지금의 주가는 뭐 말해모해 수준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액변 분할 이후에 좀 부진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하늘 날듯이 날아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은 조금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액면 분할이 결국 단기적으로는 악재성인지 호재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과 관련돼서 확신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액면 분할은 수급이 더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결국 카카오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5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48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5분의 1로 줄어들면 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결국 그 호재인지 그 악재인지를 결정하는 건 이 액면 분할보다는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리포트와 예전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박명석의 한마디 코너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곰은 참아서 사람이 되었다. 카카오 액면 분할 이건 못 참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 참으면은 이제 호랑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곰은 진짜 조금... 호랑이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죠? 근데 곰은 참아서 사람이 됐습니다. 카카오가 좋아질 것이다. 카카오의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액면 분할 타고 수급 유입 더 많아지면 당연히 호재겠지만 액분 초기에는 살짝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 타이밍 잘 재다 보면 뭐 IPO도 어마어마하게 자회사들이 엄청 올라올 거고 뭐 좋아질 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총상금 3,850만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해외ağı한 기회 SS Biom 해외선물 투자 시 원금 초 해외선물 타이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